여기가 표선포구네요. 여기에서 1박을 하고 제주여행 4일차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성산포항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 성산일출봉 바로 옆에 있는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여기에서 우도로 가는 배를 타고 우도에 가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우도 도항선 매표소네요. 우도 가는 배를 타려면 여기에서 매표 를 해야 됩니다. 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우도입도 총괄요금표네요. 승리는 1만 5백원. 차량은 좀 틀림리자마자 9인승 이안은 2만 6천원. 안목입니다. 저는 12인승 승합차니까 3만 4백원이네요. 우도항 뵙니다. 자주 있네요 이거는. 내릴 때 편하게 뒤로 들어가네요. 우도는 금연이네요. 제가 제일 끝에 타서 아마 제일 빨리 내린답니다. 성산항에서 우도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도 아직 사람들 계속 타고 있습니다. 실내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일 저녁 바람도 크게 안 불어서 가판 위에 전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제 출발합니다. 무슨 왕꼬 가는데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가 뭐 10분에 1대씩 그냥 계속 있네요. 섬 속의 섬 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차로 한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차가 많이 가는 쪽으로 일단 가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가 굉장히 넓네요. 섬 투어레저차와 작은 전기차가 있네요. 산호 해변 쪽으로 일단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섬 투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말 짬뽕이 있네요. 아 여기서 짬뽕 한 그릇 해야 되겠네요. 점심으로.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짬뽕집이네요. 짜장면이 11,000원 짬뽕이 14,000원이네요. 14,000원짜리 짬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것도 없는데 홍합, 개 반말이, 오징어, 별로 없습니다. 아 토스에 들어가 있네요. 5도에는 2인형 전기차들이 많이 있네요. 우측에 유채꽃이 한창이네요. 여기는 등대가 있는 곳이네요. 돌탑도 저렇게 쌓여있고 아 여기는 인어공주 촬영장소네요. 오징어. 오징어 파는가 봅니다. 반건조 오징어 구워드려요.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유채꽃이 만발하네요. 여기도 유채꽃밭이네요. 여기는 파고수동 해수욕장이네요. 여기 길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앞에 보이는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좀 높은 등대가 있는 산이 있네요. 여기는 관광지인가봐요. 버스도 많이 도착이 있네요. 우도봉이네요. 우도봉. 산이 아니고 우도봉이네요. 이제 섬 한바퀴 돌고 일주를 한번 하고 원래 내렸던 배에서 내렸던 천진항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무슨 길인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한번 가볼까요? 우도지성묘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길 한복판에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우도봉이라고 합니다. 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물이 바닥에 보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전기차 빌리는데 하루종일 3만원이랍니다. 우도에 와서 멋진 석양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도에 온다고 별로 준비도 안 해갖고 왔는데 냉장고에 냉장고에 삼겹삶어있습니다. 삼겹삶어있습니다. 예. 삼겹입니다. 잘했습니다. 김치 드릅집입니다. 김치 드릅집입니다. 김치 드릅집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도봉이 보이는 바로 옆에서 잡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옆에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에서 오신 분이 한분 어 옆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치하고 돼지고기만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답니다. 음 아 오늘 벌써 해가 중천에 떠버렸습니다. 저쪽 옆에도 잡아가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호도에서 4일째 캠핑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제주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배가 몇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겠네요. 배 타러갑니다. 내 앞에서 3일째 캠핑을 가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멋있게 졌어요. 타러갑니다. 배가 깨있네. 이 가사에 계속 찍어 가지고 왠지 높아. 자세히 보이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